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개헌안을 둔 국민투표 일종의 국민투표죠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3분의 2 찬성으로 그러나 지금 집권당은 개헌정족수 3분의 2 물론 과관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데 요사이 새로운 정부가 촛불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인 1948년 8월 15일 건국서를 부정한다든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인정하려고 보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아니면 4년 연임의 4년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중심제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변경을 가하는 또는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바꾸는 일종의 국채 변경을 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 1조 3조 4조를 다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 개정을 빙자한 국채 변경이 되고 이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어느 정도까지 손댈 수 있느냐에 대한 상식적인 해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헌법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1948년 7월 17일에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연설을 한 사람이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일반 남녀가 각각 이 헌법에 대한 자기 직책을 다함으로써 자기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지인데 우리 전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손이 같은 자유복리를 누릴 것이니 그러니까 헌법을 국민들이 서로서로 지키도록 노력하자 이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우리 헌법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조선대학교의 이영록 교수는 이 헌법 제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헌법 제정은 입헌주의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인데 그때는 처음 해보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헌법이 있었으므로 이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항상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고치고 또는 복원하고 하는 이런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정신 자체를 말살하지 않는 한 정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법이듯이 입헌주의를 표방한 이 헌법의 출발은 결함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헌법대로 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는 헌법 한 장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제도라든지 또는 지도자의 교양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갖추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영국은 지금 8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경험 없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긋날 때마다 지도자가 욕심을 낸다든지 국민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유교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할 때 항상 헌법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서서히 헌법의 힘이 우리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런 설명이죠 이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활력구조 개정과 더불어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통일에 대비해서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거는 식자우안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헌법 개정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을 가지고 충분히 북한 정권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할 때 헌법 개정도 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독이 가지고 있던 헌법, 기본법이라는 헌법 체제 안으로 동독을 흡수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조가 바로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 정권을 흡수해 가지고 자유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3조는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 정권을 흡수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에서 하나 중요한 꼭 헌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될 한 10개 정도의 대목을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에는 오기란 말은 민주 라는 말은 Democratic Republic 라는 말인데 민주 라는 것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라는 뜻이군요 공화국은 뭐냐 이게 Republic인데 공화국이라는 그 말 자체가 유래가 있습니다 공화 민주란 말은 우리 동양에서는 없던다는데 일본 사람들이 디모크리시를 번역하면서 민주라고 했는데 공화는 있었습니다 주나라 때 서기 전 9세기 전 주나라 때 왕이 잘못하니까 그 왕을 쫓아내고 한 10여 년 동안 신화가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기, 사기를 쓴 사마천이 그 시기를 공화라고 했습니다 공화, 같이 화합해서 다스렸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공화국을 번역할 때 리파브릭을 번역할 때 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국민들의 권리를 대표한다면 공화는 뭐냐 국민들의 책임을 주도 중시합니다 국민들이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법도 지켜야 되고 선동가에 속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조심해야 된다 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것을 중시하는 것이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국민들의 책임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한쪽은 권리, 한쪽은 국민의 책임을 더 중시하는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인데 우리는 공화국의 의미를 빼고 민주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은 수령으로 나온다 당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급주의적인 계급 독재를 반영한 것이죠 또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추진하던 민중 민주주의 민중이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헌법위원이죠 그래서 해산사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일부 세력, 민중이든지 그게 무슨 진보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1인 1표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하니까 이 1조는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려면 대한민국이 해산해야 돼요 어떤 헌법 개정도 국채를 부정하는 자살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제 3조 이게 중요하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에 그런 전통을 이어져 왔으니까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정통국가밖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대한민국이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을 했다 그 바탕에서 북한을 우리의 국토인 영토인 북한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불법단체, 반국가단체로 교정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뢰적으로 북한 지역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큰일 날리입니다 이것을 많이 바꿔서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간다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이 나느냐 동의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니까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통일정책의 헌법에 기초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통일하려고 할 때 중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왜 장신 헌법에 북한이 또 다른 국가, 외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북한을 침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억지로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북한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군력 실체로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우리 영토로 보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는 북한 정권만 한반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이 되니까 우리보다 한 수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 영토로 한반도가 그 무석도로서 한다라는 이 헌법 제3조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제3조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의 칼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반을 북한 정권한테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가 될 것입니다 헌법 제4조는 통일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이 통일된 그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데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즉 전쟁을 통해서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무사항입니다 즉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할 의무가 헌법 제4조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 인위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 4조 위반입니다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통일은 인위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수가 없어요 헌법 제5조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여기에 국군을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킨 것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국군의 임무입니다 국군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방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반역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유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 때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문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종북 바로 알리기 이런 내용으로서는 바로 이것이 헌법 제5조의 근거인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정당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군은 정치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수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것은 2014년 12월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8조, 이게 최초로 한 분 사용된 거죠 이것 또한 개정불가사항입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특권이라고 하면서 반역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항이 헌법재 10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우리 헌법적 가치의 핵심을 여기 녹여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가진다 행복을 추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지는 것이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는 뜻 아닙니까 동시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가지는 집단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국가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기본적 인권,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 사유자산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북한의 헌법을 비교하면 참 천당과 지옥이죠 북한은 북한 체제의 졸린 목적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의 결사 옹기해 두고 있습니다 체제 수호도 아니에요 그것에 비교하면 모든 국민 뿐만 아니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권을 지고 지선의 가치로 보호 육성하겠다는 이 헌법제 10조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의 자랑이고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지표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헌법 개정 불가 사항입니다 헌법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초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이게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모든 자유는 사유재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산에서 항심이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재산이 있어야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 강해지고 법을 지키게 되고 국가의 폭압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제 23조 이것도 개정 불가 사항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 조항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증거한 북한 지역을 자유통일하여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그 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헌법 내용을 마냥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이 손을 댄다 특히 헌법제 3조에 손을 댄다든지 헌법제 4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손을 대가지고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반역입니다 반역의 의미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경, 훼손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어떤 헌법 개정도 그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혁명을 통해서 폭력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민주공화국이 몇 사람들의 선동가나 위선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70년 동안 갖고 온 대한민국의 자유생명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손을 대는 것을 우리 감시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 논의는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해야 돼요 5년제 담임에 문제가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기본 틀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외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는 게 혁명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고 오늘의 세상이 내일의 세상이고 조금씩 조금씩 진전하는 것이지 과거 세상을 다 부정해버리고 빵 찍어내듯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자들이 미국의 근국을 주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을 제퍼슨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국민들의 책임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이 이런 겁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심으로써 원기왕성해져야 한다 이는 자유의 근본 속성이자 그런 얘기도 하다 자유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자의 피를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독재자는 북쪽에 있는 독재자죠 그 다음 제퍼슨은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 사회의 궁극적 권력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은 국민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이 충분히 개명하지 못해 신중하게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게 할 것인가 권력을 그들로부터 뺏을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게 고민인데 토마스 제퍼슨은 후자 그래도 참고 국민들을 가르치는 쪽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근국연설에서 한 첫 문장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소 더디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선의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시행착오를 겪기만은 민주주의는 그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 이 위기가 민주주의를 치워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선동가들을 무력화시키기만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진할 수 있다 문제는 선동가들이다 그리고 거기 속는 국민이다 속는 국민이다 특히 배울수록 잘 속는 배움 무식자 위선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게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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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